박용홍입니다 5에서 7번 들어갑니다 10대로서 파블로는 일했는데 열심히 할드 부사에요 as shoeshine 구두닦기 소년으로서 in pedras nallon 멕시코에서 파블로는 항상 보여줬는데 비디조디 일합의 일반동사 앞에 쓴 빈도부사 열정을 어떠한 종류의 일이든 히디드 대생약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파블로가 대략 14살 때 그는 만났다 올리브 뽀라스를 동격이죠 미셔네리 하면 선교사인데 후 이 선교사는 살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 집 근처에서 그는 선교사는 우드는 과거의 습관 종종 ask ask to run an handle 동사원에서 파블로에게 심부름을 시키곤 했었어 선교사를 위해서 인한 effort 는 노력 속에서 to make 만들려고 하는 동사원형 연관성을 with pablo 와 그리고 나서 가르치려고 하는 to 동사원형의 to 생략 이에요 노력했는데 to teach 가르치려고 하는 to 생략 동사원형 그에게 보면은 파블로에게 영어를 자 파블로는 시월드 공유했다 with olive의 열정을 자 폴하면 오토모티브 자동 기계에 그리고 그의 욕망인데 to be successful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은 파블로죠 그에도 파블로의 욕망인데 성공적으로 되려고 하는 비동사 뒤 회용사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자 미국 나와야 되겠죠 파블로는 굉장히 재능이 있었는데 과학과 수학에 갑자기 미국에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 이것은 절대 never working 골처분인 아니었어 그러고 나서 그의 첫 번째 영화의 숙제가 뭐 숙제 나오면 안 되시고 왜 자 그러나 the key to success 성공하는 key 열쇠는 미국에서 자 그가 말하기에는 성교사가 파블로에게 말하기를 자 석세스가 주어 단수의 키가 주어네요 여기서는 자 키가 주어고 자 단수 워즈요 자 동격의 보고를 썼죠 배우는 것이었는데 영어를 파블로는 원했어 to impress 목적어예요 인상을 주는 것을 성교사에게 그래서 파블로는 공부했어 영어를 자 온 파블로 혼자 자 그리고 읽었는데 수많은 책들을 자 넥스팅 다음 것인데 대생냐 그가 안 것은 올리브가 자 워킹 걷는 중이었어 파블로를 자 뭐 시키다 뜻이에요 여기서는 가로질러서 미국 국경을 to 고등학교에 in anglas pass에 있는 텍사스에 자 crossing the border 주어죠 국경을 건너는 것은 워슨 인텔이 수반화하지 않았다 많은 문화적인 차이를 그럼 뭐에요 미국 건너가도 문화 차이는 별로 없었어 뭐 다 근처에 다 멕시코 사람들이니까 저희도 더 익셉션 그러면은 하나의 예외 상황과 함께 자 이 예외는 그 학교가 기대하는데 expect a to be죠 학생들이 to speak 영어를 말하도록 자 이 시점에서 파블로는 in his late teens 하면 10대 후반에 자 그리고 여전히 wasn't proficient 해요 그러면은 유능하지는 않았는데 뭐 유창하지는 않았는데 영어에 영어 나와요 영어 나온게 어디였냐면은 여기 나왔죠 자 그것은 절대 골치어푼니는 아니었어 너브라이킹이 골치어푼니란 뜻이요 자 then 자 then 뭐가 자 가죠 진주어죠 그의 첫번째 임무가 자 단수 was to write 보어로서는 투부정사에요 자 영어 에세이를 적는 거에요 겠죠 자 나돈니 동사주어 부정어 때문에 도취됐어요 파블로가 친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e familiar with 수조전치사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일반적으로 but 또한 자 파블로는 head 대각어예요 이전에는 never written 적어본 적이 없어 자 에세이를 이전에 자 파블로는 기억했어 remember에서 시제 주여야 돼요 remember doing은 이전에 했다는 거 이미 끝난 예요 doing 최선을 다한 것을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자 with it 제한된 지식과 함께 영어에 자 그리고 첫번째 remember the ing 1번 두번째 remember 또 ing turning in 또 ing에요 제출한 것을 그 에세이를 자 그러나 파블로는 받았는데 failing 실패 그레이드 성적을 자 그러면 행운이도 그의 선생님은 또한 라틴어 라틴 계열 사람이었고 디드나 디스미스는 해고하지 않았다면 쫓아내지 않았어 그 힘들어하는 학생을 대신에 선생님은 이랬는데 파블로와 함께 스탑디겠네요 여기 맞죠 자 언틀 파블로가 유능했을 때까지 영어에 결국에 A를 받는데 자 아 이건 아니죠 A를 받을 때까지 자 그래서 마지막 B로 넘어갑니다 자 파블로는 또한 또한 이란 말 영어 빼고 자 exceptionally 아주 예외적으로 재능이 있었어 수동이죠 자 이건 과학과 수학에 자 그래서 with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거와 인내와 함께 조금의 돈과 함께 그 영어 선생님과 자 이 파블로는 결국에는 졸업했어 as 밸레딕토리안 그러면 밸레딕토리안에서는 어 그거예요 이건 수석으로써 자 그러므로 파블로는 배웠는데 초기에 that in order to so as to 뭐 뭐 하기 위해서죠 동사 번영 자 be 되기 위해서 형용사 successful 되기 위해서 너는 must 동사 번영 put 좀 넣어야 돼 in time 시간과 노력을 자 파블로는 주어서 많은 크레딧 신용을 그의 초기에 성공에 대해서 그래서 크레딧은 신용이란 말을 뭐야 공로라고 의약하면 돼요 그의 초기에 성공을 탓으로 돌렸는데 더 프린세플 교장과 그리고 선생님을 그의 앵글패스의 학교에 그리고 결국에 탈투 올리브 포러스 아까 처음에 낳던 선교사와 이 학교 덕분에 지가 성공할 수 있었다 미국으로 한 파블로가 성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 계기 이게 소재가 되고 대상에 틀린 하나는 아까 선생님이 아까 D였죠 순서 문제는 당연히 여기서는 5번이고 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뭐냐면은 선교사의 종을 따라 혼자 국경을 건너 갔다 선교사의 종 혼자 국경을 갔다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게 된거죠 그냥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